2014년 9월 27일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시청 앞 광장으로 모이는 그날 현재 기능 화성 휴게소입니다. 하시는 것처럼 경찰 지휘 차량이고요. 이날의 안전법을 막는 그런 현장입니다. 이날의 안전법을 제일 먼저 만들어야 할 지휘 차량과 조금 전에도 많은 차량이 여기서 내려서 경찰 병력에 식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과연 이것이 정말로 대통령이 보인 청력 없는 조사의 흥분의 현장은 과연 이것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